건강 잘 챙기세요. 꼭 되셔야 해요. 꼭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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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한 말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언론개혁人?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언론개혁도 아 네 감사합니다 이재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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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진 이재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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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! 이재명! 대통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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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해요! 꼭! 자세히 이제 그려사고 힘든 시간을 빨리 맞춰주시면 되셨는데요 시방자 취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술실의 CCTV를 방주하시는 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, 네 그래도 이제 그려사는 주변 지점 행정 능력이 있거든 모든 정책을 정발뿐하고 불공정 없이 잘 아시게 갖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실현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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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! 시, 인터 car 경남 도민일보입니다. 내가 비입기분 볼 수 있어요. 똑같은 말이에요. 이 когда 대통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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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